이거 치고있다 가만히 먹어 볼게요 근데 이건 다 먹을 것 같아요 이 영상이 너무 좋아 이게 뭐야! 와! 유지, 유지! 이 영상이 너무 좋아 잘 안다 이 영상은 너무 좋아요 어? 띠니야? 그러니까 제일 이쁘고 싶습니다 우와 선물이다 그게 있을래 오 잘되시네 와 진짜 무선하는것 같네요 너무 높지? 이걸 먹고 나면 너무 무거운 대충 돼지고些 히잎 그러니깐 1분정도 반죽에 이곳은 넘치는 점점 더 기분이 높은 곳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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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